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리아가방 리뉴얼돼서 9버전이랑 신버전 비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지금 가죽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종류가 다른 가죽으로 바뀌었고 똑같은 가죽인데 종류가 달라서 엠보 부분이나 컬러감 같은 초코 컬러인데 얘가 훨씬 더 초코 컬러에 가깝게 진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조금 밝은 초코 제품으로 나왔고요. 여기 그걸로 인해 디테일은 지금 입구를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스티치 들어가는 부분이랑 여기도 안에 자석 톡타기를 들어오는 가까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거는 자석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숨은 자석으로 이렇게 쉽게 닫고 열고가 편해졌고 그리고 전에 손잡이 부분에 스티치 들어가고 기리매로 마감했던 부분이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접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 가방 안쪽에 안간 컬러도 지금 조금 더 어우러지게 바뀌었어요. 부자재가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여기 버클 부분도 새로 제작된 버클로 들어갔고 개구리. 전에 있던 개구리는 조금 더 앤틱하고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개구리였으면 이번에는 로고가 바뀌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초코발 형태도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납작하고 플랫하게. 구독자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한 입에 넣어놓은 이걸 찜닭 가벼운 아 Cinth 아이스크림 오늘의 수만 조금만 또 컬러간만 이렇게 변경된다 이 버전도 있고 이거는 새로 리뉴얼된 이와 펠리카 이랄까? 이랄까?